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일본기상청의 진로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0호 태풍 산산의 예상 진로입니다. 태풍 산산은 서서히 일본과 한국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중심기압이 940헥토파스칼에서 970헥토파스칼 사이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남부와 한국 남해안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큐슈와 시코쿠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큐슈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이 매우 높아 긴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태풍의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폭풍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안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 남해안,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은 태풍 산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심 내 침수와 저지대 지역에 홍수가 우려됩니다. 또한 태풍의 접근으로 인해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가 발생할 수 있어 항해와 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산산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본토를 관통한 후, 한국 남해안을 향해 서서히 북동쪽으로 방향을 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중심은 일본과 한국의 남해안을 지나며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폭우와 바람을 동반한 채 이동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기상청의 10호 태풍 산산에 대한 예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산산은 북상하면서 일본 본토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지역, 특히 오사카와 교토 부근을 중심으로 강력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강력한 바람이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약 94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심 주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남해안과 동해안의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해안가의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산산은 일본 서부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큐슈 지역과 혼슈 남부지역은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미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압이 낮아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이 태풍은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강한 비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한반도 남부지역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8월 31일 오후부터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매우 희미하게 비구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전이 되자, 비구름대는 천사 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으로 발달한 모습으로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압은 일본 도쿄머네상으로 이동하며, 9월 3일 오후 5시가 되자, 999헥토파스칼까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새벽 3시가 되니, 994헥토파스칼의 좀 더 강력한 세력으로 11호 태풍 야기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자, 일본 도쿄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를 향하여 북상하며 일본 도쿄를 향하는 모습이고,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1호 태풍 야기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전이 되자, 일본 도쿄 인근 해상에 위치하며, 991헥토파스칼로 11호 태풍 야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한편 9월 4일 수요일부터 10호 태풍 산산에 태풍이 소멸하면서, 그 잔존 세력이 일본 규슈 인근 해상과 대만까지 이동하면서, 대만에서부터 일본 규슈 지역에까지 거대한 저기압 세력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은 비록 소멸하였지만, 일본 규슈 남부 키나와 그리고 대만동 쪽의 해역은 바다 수온이 높으며, 대기 조건 역시 태풍 발달 가능성이 있기에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은 다시 저기압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일본 규슈 지역까지 길게 늘어선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 저기압은 9월 6일 금요일까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혹여라도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한국으로 북산 가능성이 있기에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이 다시 강한 저기압으로 발달하려면, 대략 세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높을 것, 두 번째로는 대기 중 습도가 높고 상층 대기 조건이 발달을 지원할 것, 세 번째로는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이 윈드시어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말뜻은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이 다시 강한 저기압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윈드시어가 낮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윈드시어는 서로 다른 고도의 바람 속도나 방향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윈드시어가 강하면 태풍이나 저기압의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발달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이 다시 강한 저기압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윈드시어가 낮아서 잔존 세력이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10호 태풍 산산의 잔존 세력은 해상에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여 강한 저기압 또는 새로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11호 태풍 야기는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